하나 둘 셋 넌 여친이나 데리러 가 뭘 내식을 더해 아직 아직 아니래 지금은 끄셨지 시끄러 가서 방역 있게 손잡고 서 가자 그냥 바로 땀 따고 한 대 맞고 방역 있게 땀 따고 한 대 방역 땀 따고 한 대 맞고 방금 전판 애들인가 왜 다 나가지 맞는거 같은데 손에서 잡고 어 나 잘못 어 나 잘못 눌렀어 나 진짜 신고 눌러버렸어 사과해 빨리 아니 저 자문으로 신고해버렸어 적팀 어떡하지 레벨 4까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뛰어가야지 그러면 빨리 죽이고 한 판 더 합시다 잡히다 말았어 한 명 나가가지고 오기관총 각 있는가 오늘 전세에 오관총을 한 번 더 할 때가 됐다 좋지 좋지 그거 이번 판은 나의 오더를 따른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난 독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쏴버리겠어 저전부터 쏴버리라우 명령 거부는 직결사살이라우 독자적으로 내 명령을 들어 알았지 백발이 아니지 한 사람당 백발이지 다크스키님 들어가세요 기억 안나는가 자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걸 명심 31게임 할까 키린님 놓고 권총 한 대씩 쏴서 배스키나 백발이오 죽이는 사람 죽이는 사이에 벌칙이야 내가 다 죽이고 나가지 내가 시작할 때 피 많이 깎은 사람이 유리하지 어? 탈주쟁이 돼 다 나갔다 못하네 거북이 거북이는 거북이는 무리야 그건 거북이 전략은 사람이 할게 못돼요 거북이 전략은 그건 거북이 아니었어 반키벌레인지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거북이는 저 재접할게요 죄송해요 나 아저씨 밖에 안보여 누가 빼봐 나 갈렸네 이중아 우리 갈렸다 그래가지고 나온건데 헤드님이랑 갈렸네 헤드님만 갈렸네 나도 그러면 되죠 스크랩 메카닉 개같은끼 롤러코스터 타이쿤 나 환불 안되나? 다섯시간 했는데 환불 안되나? 안돼 안돼 5만원짜리니까 구독자님 안녕히 주무세요 잘 짜요 여기서 4개 고마워요 헤드님 롤타를 무한모드로 하고 해요 무한모드가 뭐야 그니까 돈이랑 이런거 다 무한을 해놓고 샌드박스? 어 샌드박스 해갖고 그거 해요 그거 그러면 게임 재미가 떨어지지 아니 재밌어요 그거 나만의 테마 테마파크 아니 컴퓨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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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램이 엄청 녹는다며 컴퓨터가 녹아내려 못 녹으면 게임 하나가 램 8기가를 처먹냐 나 어렸을때 롤러코스터 타이쿤2랑 주타이쿤 많이 했었는데 롤타 그렇게 많이 안보는 걸로 알고 아니야 이 신작은 달라 신작은 신작은 대박이었어 어제 클라스가 달라 클라스가 어제 딱 보고 놀랬어 차라리 롤코타3를 할까 아쉽네요 롤코타3 권장사형이 램 사기가거든 권장사형 알아그래 빨리 초대나 받아 초대 권장사형이 램 사기가인데 6기가 먹더라 딴거 할게임 되잖아 나 다크소울 하고싶었는데 아 아 군대가 아 나 못깰거 같아서 안샀어 아 한 3인 할 수 있겠다 야 그니까 아니 그거 엔디 못보고 갈까봐 못잡고 가면 빡치잖아 군대에서 계속 생각낼거 아냐 아 군대? 나한테 넘기고 가 아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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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육군? 아 아 군대 아니 내 인생에 위이이이 salir 우리에게 앤디 아 mum a l mut they mu being a g 아니야 내 생각에 그 뒷담화 개 까다가 아니야 아니야 뒷담화로는 안가 누구 하나 패서 갈 것 같아 누구 하나 갈곰하고 나 패서 갈 것 같아 대대장 앞에서 콧구멍 파면서 쉴 것 같아 가게 되면은 자대 주소 남겨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총 잃어버린다 총 잃어버린다 총 팔아먹을놈이야 총 잃어버리면은 팔아먹어 거기다 그냥 총알 장려해서 바로 난사하고 다니지 총 들고 탈주해서 니네 다 쏴버린다 쳐봐 디비전 코스프레한다 가방 왼쪽으로 메고 야 가서 드론 굴려 알았지 군대에서 중대장 보고 저기 네임드도 하면서 야 네임드긴 하지 루팡아 루팡아 내가 퀘스트 안줄게 장교 권총 훔쳐봐 퀘스트 경험시 줘야되는거 아니야 한국에도 장교 권총 있어 장교에 K6? K5? 모르겠다 장교 권총 훔치는거다 데비부터는 자기 권총 들고다닐거죠 그니까 훔치는거다 너 군대 어디로 가냐 또 준원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백이보 백이보 너희 사단장 어깨 그 그 어깨 어떻게 뜯어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게 잡아서 뜯고 계급장 떼고 한번 하자 야 무슨 야 무슨 사단장이 구미베어냐 어깨가 어떻게 뜯겨 뜯으면 뜯겨 계급장 뜯더라고 계급장 뜯어갖고 아하 계급장 뜯으라고 난 왜 어깨를 뜯으라는거 어깨는 계급장 있잖아 계급장 떼고 한번 뜯자고 어 야 드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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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 군대가 한각본다 드론 보인다 아 맨날 사단장 오신대 사단장은 맨날 옆에 있어 10세킨드 로마이닝 자 만우절인데 유튜브에다가 막 군대갑니다 이런거 올려볼까 아하 아하 아 아 아 창갑차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휴가 나왔는데 선임하고 같은 방사라 벅샷 있다 어 벅샷 많이 쓰는데 요즘들어 많이 쓰는데 상향대서 그런거 상향대서 그런거 여기 계단 레펠 잡았어 자 차돌 상훈제격 영상인가? 복샷 죽음 복창 죽임 복창 죽임 지하에서 왔다 자 수류탄 둘다 헛빵 아이고 저 집 뒤에 있다 집 뒤에 떼쳐 오른쪽에 오케이 튀는거 잡고요 못잡았고요 나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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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머리 오 날카로운데 기대 오른쪽 그렇게 많이 맞추는게 쭉 돌아 키리야 그쪽에 있어 키리 미친 키리 미쳤나봐 뭐해 뭐해 키리 미친게 분명히 아니야 집 위엔 없어 이중아 다 아래쪽에 있어 하나 그 정원 쪽에 들어오더라 그쪽으로 들어왔어 아 근데 내가 어그로 풀어서 안들어가나보다 루팡이 딱 넘으면서 왼쪽 보면 딱인데 쫄보네 쫄보네 이거 탄이 너무 티어하고 내가 채우러는 탄이 거기로 파는거 안하는게 좋을걸 루팡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라리 거기로 떨어지는게 낫겠다 계단쪽으로 여기 어 그쪽 그쪽에 있겠다 지금 지금 이리 올라오는데 그쪽이 바깥쪽에 있겠다고 이상하게 이 맵이 유난히 소리가 잘 들리는거 같아 사실 잘 들리지 어 집안이라 그런가 윗집 애들 좀 조용시켜요 두준이 거의 방음 개 대충함 진짜 만들다 말았네 집을 시공 대충했네 방음부스 제대로 설치 안해줬구만 방음부스는 부스구요 방음 설계 방음 설계 방음 설계 방음 설계 그리고 방탄 설계도 안했네요 보니까 로비 로비 씨스피 깨졌다 집에 보통 그런 집을 하나여서 놀지가 안되있어 오오오 화장실 화장실 하나 어딘지 몰라 하나 일찍 내려갔다 하나 일찍에서 올라온다 계단이다 계단이 됐다 오직이다 나이스? 오오 쪼깃쪼깃 쪼깃쪼깃했다 나이스 오더 아 좋다 역시 무지가 최고다 자 이번판 우리는 기관총을 선택한다 전설의 오기관총을 이번엔 제대로 성공시켜보자 그러면 역시 오더는 퓨즈를 기관총을 들어라 기관총 어딨어요? 개멋있다 진짜 패츠나츠에 있네 대가리 한 명이랑 기관총 부대 4명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 열 헤드님 유시진이야? 헤드님 유시진이야? 더러운 태양의 후예들 유 태양의 후예가 뭐야 그게 뭘 의미하는거야? 태양의 후예 말 그대로 태양의 후예라고 태양의 후예가 뭐야 주인공이야? 태양 태양의 후예가 뭔데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파리의 연인들 하면 파리에서 등장하는 연인들이 나오잖아 근데 군인이 태양을 갈순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데? 그냥 제목이에요 쟨 왜 강퇴나갔지? 퇴장되었네? 강퇴당했나보네 뭐지? 정말 말 그대로 제목이에요 아 잠수 탔어요 아 그래? 페렌헤븐님 어서오세요 음 검색해보니까 불인들 저거래요 어? 부대 이름이야? 극한 사각에서 직면하는 주인공들이 강렬한 태양같이 못 피친다? 개소리하는 아하하 왼쪽으로 왼쪽으로 날 따라온다 날 따라온다 실시 따라온다 실시 따라온다 실시 안 그래도 가고 있어요 나 좀 침대라서 조금 늦은거 뿐이에요 자 아이 아이 방이랑 아이 방이랑 황화 뭐야 저기 어른방으로 하하하하 아이 방이랑 어른방으로 진입한다 이겟네 먼저 잘못 걸렸구요 자 올라온다 실시 올라온다 아 하지말고 올라온다 실시 일로 올라온다 실시 좋아 좋아 거기가 루팡아 루팡아 일단 그거 붙이고 너 점프 한번 들어가는거 알지? 그거 준비해 여기랑 거기 준비하고 여기도 준비하자 점프하면 들어가는거 하나 둘 셋 치료주세요 하나 둘 셋 누르면 점프 키 한다 너 같이 할 수 있냐? 파우? 이거? 나 없어 나 없어 그냥 해 그냥 해 그럼 나중에 들어와 하나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하나 둘 셋 하면 스페이스바 눌러 하나 둘 셋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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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간다 가위경 야 인지의 방향 인지의 방향 인지의 방향 인지의 방향 인지의 방향 인지의 방향 머리 위에 헤드라인 가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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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나저 갈기면서 이동한다 갈기면서 이동한다 실시 1층 주방에 하나 있다 개멋있다 이거 쏘면서 쏜다 쏘면서 쏜다 개무섭다 진짜 어 뭐야 키리야? 부상적이었는데 앞으로 지나갔어 야 이거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인지의 방향 인지의 방향 데려간 사람 누구야? 뭐냐 이게? 아 말은 해야지 그래 말을 했어야지 말 안하니까요 야 이거는 창문 하나씩 만든다 실시 창문 하나씩 맞고 조진다 실시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창문으로 나갔어야지 아니지 방금처럼 들어갔으면 그냥 다 제압하고 나와야지 다다다다다 개멋있었는데 아깝다 와 이걸 지네 근데 기관촌 생각보다 데미지 약한거 알지 아까 우리 들어가면서 쏘니까 저기 채팅 채팅 여기 막 깜짝 놀라면서 야 여기 한번 보고 우리 창문 다 열어 다 열어 창문 다 열어 창문 다 열고 자 내가 지정해줄게 야 디오씨 여기 디오씨 여기 디오씨 여기 보고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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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후는 파우후 뭐야 정원봐 정원봐 내가 선착장 볼게 저는 어디 보면 됩니까 너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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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죠? 정원보고 내가 선착장 보고 야 선착장 1층에서 한 명 보고 아 나 그러면 선착장 지하에서 올게 어 그래 그래 자 3 2 1 어디서 오는지 바로 말해 정문 아니야 정원에서 ctb 깨졌습니다 정원이다 오바 정원 정원 정원으로 집합하라 스위치 컷 옆길이야? 정원입니다 정원 옆길 벅샵 컷 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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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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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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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러 가자 아 맞다 어 여기 있다 여기다 오바 여기다 오바 경찰차 옆에 있다 오바 아니면 아예 들어가고요 지 뜯고 내려가 뜯고 내려가 뜯고 내려가 파우 어 뭐야 어 야 넘어지마 이걸 파우우가 개무서 개멋있었다 몸을 데졌습니다 흐 사망경력 살려주려고 했는데 야 이번에 뭐 해볼까 우방패나 할까 오랜만에? 아 기관총 시켜야지 아 그래 기관총 졌네 생각보다 전판에 아 기관총 성공해야지 뭐야 매치라운드라고? 아 우리 진줄 알았네 기관총 성공시켜야지 가자 충성 진짜 기관총 이긴거였는데 아 근데 아이큐 기관총도 재밌을 것 같긴하다 저거 탄창수가 많잖아 그 그 그 보좌탄창 보좌탄창 응 아니야 오샷건 야 오샷건도 재밌겠다 그거 다같이 다같이 펄스샷건 한 다음에 막 뿌려야되면은 와 극혐이다 진짜 형 나만하질 않겠는데 펑펑펑 거의 걸레짜기 되겠는데 진짜 진짜 형 형이 남아하지 않겠다 진짜 병이 펄스 한 명 대기하고 있다가 야 병 너머에 있다 신어면 다가 이기는거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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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구멍 뚫리겠다 진짜 어 그러다 우리팀한테 구멍 뚫리게 인재망만 지켜도 있겠 지하 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이거 오샷건 비슷하게 그거 한번되잖아 오카칸 오카칸 오카칸샷건 아 그거 아 그거 옛날 옛날 뽀뽁이 뽀뽁이 삭정해서 아아 야 필요없어 야 멋있는거 내가 보여줄게 야 얘들아 이번판 쳐도 다음판 이길 자신있지 오케이 오케이 따라와 내가 여기 위에서 떨어지면 되지 개멍을 싣는거 보여줄게 우리 짐으로 진입할까? 그 그 그 부엌으로 가자 야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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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난 맨날 오른쪽에 있잖아 왜 좋네 야 저기 뚫어놨다 아는척하지마 1층 창문 1층 창문 여기 이거 되나? 안닿는데 가자 가자 야 수류탄 있잖아 수류탄 안간다? 오오오오 죽진 않았습니다 간나새끼들 발견 야 앞에 앞에 막지마 저 2층에 있다 2층에 키드가 쏘는구나 2층에 있어 2층에 사람 있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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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룩 있어 2층에 룩 있어 당구장으로 심판 당구장으로 2층 그 건설방에 룩 2층 건설방하고 주방에 룩 2층 건설방하고 주방에 룩 아 룩하고 건설방에 사람 하나 어 2층 홀 홀 홀 1층 홀 1층 홀 1층 홀 2층에 룩 있어 왜 이렇게 아프지마 야 파워 뚫어 어머어머 아 왔다 왔다 1층에 주방에 하나 나 잡았네 러브샷이네 아래 지하에 하나 나 잡았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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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뚫지 니은짜 계단 오른쪽에 오른쪽에도 발소리 멋있다 아래 지하에 났다 야 기간 쪽이 안좋긴 한가봐 왼쪽 니은짜 계단 왔다 니은짜 계단 위스 다음판 넌 수류탄 있어 연막탄도 있어 왔다 하지마 피가 없어 나 영롱하게 됐어 그런데 반응도 안했는데 너 아니 했어 지금 당기자마자 죽었어 아 오 기간 쪽 어렵다 이게 약해서 이 맵이 오기간 쪽에 맞지 않아 사실 공격이네? 야 올샷건 한번 땡겨봐 공격에서 공격 올샷건 아무 샷건이나 가능? 벅샷건도 벅샷건도 그래 그래 쳐주자 아니 이거 총알이 너무 적은데 샷건은 대처가 짱이지 그냥 아주 그냥 권총 써도돼요? 응 공격팀 M87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죽인다 야 나도는데 그거 썸마이트 M870 야 올샷건 할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맵도 작은 맵이니까 대처는 프로필부터가 그냥 샷건이에요 푸사기 모른다 푸사기 그거 푸사기야 우린 왜 이런 건설 하는 것인가? 방송이기 때문에 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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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지 그 선착장 내다보는 쪽 주방? 2층 근처 주방 옆방 아이고 걸렸네 아이고 뭐 다 죽었냐 아이고 뭐 다 죽었냐 죽었으니까 됐어 그냥 쉭 하고 들어가볼까 어때? 둘이 말하는거 똑같애 아니 해든 이거는 작전 없이 개인 수행해도 되죠? 개별전투 하자 각개전투 지하로 들어간다 다 잡았어 펑샷 탈걸 다 죽네 지하로 갑니다 여기 막아놨네 여기 여기 방탄바리 게이트 인질전 인질전이다 아 미친 키디야 나 잠깐 나와주면 안될까? 왜 거기 누워있어요 내가 저걸 살려다가 잘못 떨어졌거든 흠 지하하고 1층 사이에 계단에 하나 지하하고 1층 사이에 계단에 하나 이제 지금 몰라 안 뚫리네 야 서마이트 없지 서마이트 올라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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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몇층 2층? 2층 2층 찍은대 어 2층이 하나 있다 아 2층 저기 옆쪽 계단 옆쪽 계단 어 다 죽어? 잠깐만 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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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나? 어? 아이 방해 아이 방해 파워 거기 바로 있어 부상 부상 왼쪽 아래 하나 더 계단이 아래쪽으로 있어 아이 방 컷 계단에 룩 하나 그쪽 계단 주지 계단에 일로가 아래, 아래서 더니깐 아 아래서 아 나 따랐어 자 파워 하드킬을 보자 이제 힘들어 믿을게 4명 남았네 4명쯤은 껌이지 솔직히 5킬 함 뛰우자 어 어 안주웠어 아니야 괜찮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여기서 멀샷으로 가기가 그냥 어! 다 기사님! 드론 넣고 보다가 웰샷 달라고 되는데 어? 어 지하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여기 하나 있고 걔 많네 그냥 우리 믿어주자 힘을 불어 넣어주는거야 아 나이스 통 다듬다 가라가 마지막에 하나 헤드 맞았어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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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실이 아니라 그쪽 그쪽 이건 어쩔 수 없었지 빨리 진입한다 했어 아 이거는 근데? 아 내다리 어 지금 구박해본거같은? 사실 인질방에 비어있을거 같아서 아 개웃겨 그럴거란 생각도 했어 근데 나는 그 덕 때문에 그 화장실쪽 있잖아 화장실 아래쪽 2층 아래쪽 1층 이거 진입은 키디님이 인질쏘서 야 오기관총은 쉽지않네 역시 이거 인질쏘다고? 어 키디는 인질쏘서싶어 야 근데 그건 내가 문제가 아니지 난 부상을 쏠래는데 어쨌든 첫판에 죽은게 잘못이야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